안녕하세요 스피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걸 알려드리려고 해요 뭐냐면은 집에서 스피닝 없으신 분들도 스피닝 안무를 외울 수 있을 정도의 운동량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생각을 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무릎 아프신 분들은 좀 유의하면서 그냥 봐주세요 아시겠죠? 그리고 이 운동은 땀이 엄청나게 나요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제대로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이건 스텝 댄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스피커 스피닝 스텝 댄스 수수수 댄스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스텝 동작은 제가 원 원 이렇게 하면은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케이? 두 번째 앞뒤로 가는 건데 앞으로 갔다가 가운데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제가 원 하면은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가시고요 투 하면은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포 하면은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자 여기까지 아시겠죠? 그리고 제가 포 다시 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포는 원 투 쓰리 포였잖아요 포 다시 일은 원 갔다가 발 터치 투 갔다가 발 터치 쓰리 갔다가 발 터치 포 갔다가 발 터치를 하는 거예요 오케이?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 동작 1 2 3 4 5 6 7 자 두 번째 동작 1 2 3 4 5 6 자 네 번째 동작 4 1 2 3 4 5 6 자 4 다시 1번 1 2 3 4 5 6 7 8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먼저 보폭을 좋게 시작을 하다가 나중에 나 좀 괜찮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더 보폭을 밟히시면서 하면서 운동량이 더 많아져요 스텝 운동작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줄넘기 할 때 줄넘기는 수직 운동이잖아요 수직 운동이라는 거 자체가 중력에 힘을 이렇게 저항하면서 운동을 한 거였는데 위아래로 딱 오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손모가 될 거예요 손로리 손모가 굉장히 많이 될 거예요 오케이? 이게 노래에 맞춰서 하면은 제가 1, 2, 4, 4-1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 바로바로 알아서 제가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동작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봐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! 어? 근데 뭐 하다가 그쵸? 안무 내 맘은 늘었고 난 두 번 떠나오는 걸 제발 1번 2번 3번 1번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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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 4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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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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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번 5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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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번 5번 7번 8번 8번 12번 8번 7번 7번 8 9 9 10 10 자 잘 보고 보셨나요? 그렇다면 제가 이 노래에 맞춰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노래는 가요는 아니지만 그냥 EDM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자에 맞춰서 한번 어떻게 가는지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음악 주세요 지금 따라 하셔도 좋아요 3 4 4 6 7 4 1 2 3 4 5 6 자 또 다시 1번 1 2 3 4 5 6 아 또 다시 1개 했어요 1 2 3 4 5 5 6 7 1 2 3 4 자 1 1 2 2 스텝 2 스텝 4 스텝 1 스텝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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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아시겠죠?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냥 가요도 아닌데 막 흥이 나는 게 있죠? 이렇게 하는 거를 잘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 쭉쭉쭉쭉 이제 스텝 댄스를 꾸준히 올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서 안무도 연습하고 무릎이 너무 아프다 그러신 분들은 스피닝 위로 올라가셔서 연습을 하시고 그리고 나 좀 지금 운동을 하고 싶은데 들여분하기는 싫고 뛰기는 싫고 스피닝은 못하고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저를 따라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거 하면 진짜 살 빠질 것 같아요.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. 안녕!